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경기는 이미 다루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야 전문가가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서울 경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부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 총선 서울 전망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내 사전특표 조작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4.15 총선인데 이 앞에 4.15 총선이 나오는 게 더 좋겠네요. 이것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12.5%를 훔쳐가지고 더블 민주당에게 12.5%를 더해줬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은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의 득표수를 이동시킨, 정감시킨 그런 선거였습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25%라는 이야기는 선거인 수 기준으로 투표율을 5% 정도 부풀리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100명 가운데 25명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25명 표 가운데 12.5명을 미래통합당에게서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12.5표를 플러스 처리해가지고 25표 차이만큼을 선관위가 조작해 준 겁니다. 더블당의 승리를 위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사전투표자 수 기준이 아니고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환산하게 되면 5%를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더블당 한 개 더해 준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0년 총선에 비해가지고 더 심하게 조작을 했거든요. 더 심하게 조작을 했는데 그 심하게 조작을 얼마 했는가 하니까 35%를 조작했습니다. 더블당에게 국힘당의 12.5%를 빼앗아가지고 더블당에게 12.5%를 더해 준 겁니다. 35%를 조작한 겁니다. 뭘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그런데 35%를 여러분 선거인 수 기준 사전투표율로 환산하게 되면 7.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4년도 총선에서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라는 것을 시나리오를 세워보게 되면 2020년 선거는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 선거인 수 기준 사전투표율로 5% 뻥특이란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선거인 수 기준 사전투표율로 7.5%를 먼저 부풀려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 학부한다면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집어넣어 줬습니까 더블당하게 집어넣어 줍니다. 제이아 전문가하고 저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최소 7.5% 정도는 조작할 거다.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부풀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데 언제 2024년도 총선. 레베카님하고 레진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4.15 총선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의 득표수를 이동시켰고 선거인 수 기준으로 플러스 5%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부풀리게 한 것이다. 그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사 기준으로 35% 득표수를 이동시켰고 선거인 수 기준으로 플러스 7.5%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부풀리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보궐선거가 2024년 총선에 예형연습하고 같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봐도 이 양반들이 이 방법을 2024년 총선에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국힘당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나 대통령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가능성 높게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최소한 선거 사기 시력들은 선거인 수 기준으로 7.5% 정도의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삭보된 것을 가지고 더블당 호박에 밀어넣어가지고 대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4.15 총선을 보시게 되면 있죠. 4.15 총선은 2020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25%를 조작했기 때문에 25%를 조작을 했거든요. 사전투표 투표자수 그러니까 그것을 선거인 수 기준으로 하면 5%입니다. 그러니까 5%를 빼 이 소위 조작값을 5% 정도를 집어넣어주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뭔가 하니까 조작하지 않은 상태의 선거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다 조작이 됐으니까 25%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하기 이전에 정상상태의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게 바로 이계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여기에 차익값이 플러스가 나온 것은 모두 다 국힘이 이긴 겁니다. 정상상태 보시죠. 중구 성동구 어릴 국힘이 이긴 것을 패배한 것을 만들었거든요. 4번의 용산구는 권영세 씨가 이긴 겁니다. 크게 이겼는데 890표 차이를 이겼다고 발표했거든요. 차익값을 보시게 되면 여기 그다음에 광진구래 오세훈 씨도 이겼습니다. 차익값이 플러스 4.88%인데 조작을 해가지고 고민정에 이긴 것으로 바꿨거든요. 여기에 이 값이 플러스 차익값이 플러스가 되는 걸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양천구 값에서도 여러분들 양천구 값은 아슬아슬이 좋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영등포을 김민석과 박용찬이 붙은데도 박용찬이 이긴 선거를 김민석이 이긴 선거로 여러분들 탈바꿈시켰거든요. 그다음에 서초을 강남 서초을 서초갑을 강남갑을 병 송파갑을 이게 다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는 상태 25%를 여러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는 상태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의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이때 이긴 선거구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보시게 되면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거는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가지고 후보 간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 여덟짜리가 나오죠. 용산구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이제 서초갑을 갑을 병 갑을 송파병 송파을까지 이긴 거예요. 여덟짜리 이긴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4.15 총선 조작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4.15 총선 정상 상태는 조작하기 이전 상태로 이렇게 환원해 가지고 분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여덟 군데 미래통합당에 승리한 것은 사전특표 투표자수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강서보궐 수준으로 2024년도 총선에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 강서보궐 수준으로 조작을 하는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만큼 부풀린 다음에 그렇게 확보한 가짜 사전투표 자를 전부 다 더블당에 밀어주는 그런 두 단계의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전패한다는 거죠. 강북에는 한 명도 승리를 못합니다. 권영세 씨도 패배를 합니다. 강남에는 여러분들 세 군데밖에 승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작 앞에 서초갑 강남갑 강남병만 승리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당을 쇄신하고 인요한이를 부르고 공천을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다 중요한데 사전투표 조작에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못 고치면 그냥 개은 저지선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사전투표 조작에 일어나기 전 상태입니다. 그거는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5%만큼 부풀린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그래서 마이너스 5%의 계산을 하게 되면 13군데인가 그렇게 아마 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 정당별 득표수 전망 서울의 지역구는 49석인데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13자리를 차지했을 거다 이야기죠. 13자리를 차지했을 건데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했기 때문에 지금 8자리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걸 다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2024년 총선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서울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겠냐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만큼 득표수로 이동한 것이고 그것을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로 환산하게 되면 7.5%만큼 뻥튀기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7.5%만큼 뻥튀기하게 되면 미래 국민의힘이 49개 있을 가운데 3개밖에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3자리. 강북은 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5% 여러분들 조작을 하더라도 5%를 조작하더라도 5%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5%하게 되면 25%를 이야기하는 거죠. 5%만 조작하더라도 4자리밖에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정도만 조작을 하게 되면 개은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처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무리하게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 7.5%만큼 부풀리기를 하지 않고 그냥 5%만큼 부풀리게 하더라도 개은 저지선을 비례대표까지 포함하게 되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입니다. 대표. 대표 사전투표제도를 고칠 수가 없으면 국민의힘은 이거는 여러분들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이거는 과학이거든요. 숫자는 뭐 이렇게 누구 봐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국힘당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대표해야 된다. 대표해 가지고 대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사람들이 2024년 총선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그런 신종 사전투표 조작기법을 사용할 것이고 최소한 사전투표 뻥튀기를 보궐선거 수준까지 하게 되면 개은 저지선 이상으로 그냥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원래 여러분들 조작 안 했으면 미래통합당이 13석을 차지했습니다. 지금보다 7석을 더 차지한 겁니다. 서울에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 5% 뻥튀기와 같은 그런 조작작업을 통해 가지고 7석을 빼앗고 8석만 미래통합당이 차지해서 지금 국회에 있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뭐죠 더블장 의원들은 사전투표 조작의 부산물로 탄생하게 된 거죠. 지금처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는 3석 정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강남 3구 가운데서도 3석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것이 아우성 친다고 해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꼼짝 달성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간에 권력을 형식주로 지고 있으니까 이런 방송이라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실을 알 수 있죠. 제가 아무리 간이 크더라도 이재명 씨의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나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모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천재 이외류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권력을 쥐게 됐는데 그렇게 비겁하게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도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과학이고 어떤 종류의 개인적 편견이 없는 겁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